출연자의 사망 사건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SBS 짝이 폐지된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SBS 측이 아직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SBS 측은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. 앞서 짝에 출연 중이던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남겼으며 이 사건 여파로 지난 5일 예정됐던 짝 방송은 결방된 바 있습니다.